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자 올해 신년 인사 또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겸을 폈고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재입니다 신기있게 키가 크는 내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파이팅! 호랑이 기운이 쑥쑥! 어 슈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호랑이의 해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랑해요!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뷰라고 합니다 혹한 한 해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TS 정국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모두분들이 다 용감하시다고 용감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이 어려운 일들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에 서있게 비트에 서있게 아무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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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야티